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 0.3% 올라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.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.56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, 서초, 강남, 마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.15% 올랐지만 지방은 거꾸로 0.03% 내렸습니다.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 사업 신속화,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